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동훈 씨가 몸을 푸는 모양인데 몸을 풀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정치인자 앞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나 대선 후보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오는데 여론 만들고 또 누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당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참 이렇게 우습게 돼버린 겁니다. 하기에 공직선거가 무너졌으니까 그 밑에 당대표 경선 정도 무너지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문화일보의 톱뉴스의 하단을 보니까 한동훈 전당대 출마 결심 굳혔냐. 뭐 구치건 말건 나오겠죠. 지구당 부활론 피력 이렇게 내용이 나와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구당 부활론 피력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에 첫 당 운영 입장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며칠 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찰복 여름 벗고 나서 바로 정치 입문한 것은 자제합시다. 그냥 시행착오는 윤 대통령 한 명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면서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소위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왔는지 이런 걸 우리가 다 이제 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검찰청의 여러분들 표식이 대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들은 좀 대쪽 같고 뭔가 기계가 있고 좀 결기가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런 본 건 지금 뭡니까. 기계는 뭐가 큰 기계냐. 시중에 장사하는 사람보다 이런 기계도 없는 거고 결기가 없는 것이고 그냥 여러분들 검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봤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냥 이런들 엇다리 저런들 엇다리 만수산 드렁치기 이름 얽힌들 엇다리 뭐 그런 거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씨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본인도 이제 정치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에 당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개진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말 그런 결심을 굳히고 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씨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를 하게 되면 큰 공직선거에서 패배한 폐장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에 임명되는 거의 첫 사례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야 물러설 수가 본인이 일단 아직은 젊고 젊지 않습니까. 젊으니까 본인이 후퇴할 그런 의지가 없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아마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재미나는 건구나 이걸 느꼈을 겁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셀카를 찍고 하는데 대중들이 환호하는 걸 보고 본인도 이 정치하는 맛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선거치료 보신 분들은 그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약물 다음으로 중독성이 강한 것이 선거라는 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나라의 재미를 봤기 때문에 당권을 장악해서 여러분들 휘두르면 훨씬 더 멋진 일이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명분만 세워 가지고 나오는 거겠죠. 보니까 지구당 부활에 관한 그런 의견도 개진하고 이제 또 젊은 청을 그런 개량해 가지고 정치 신인들의 정치권 진출을 돕기 위해서 당원 교육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할 이야기가 많겠죠. 그러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을 굉장히 취재하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복잡한 사안일수록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한테 물으면 저는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잡한 거 빼고 윤 대통령은 본인 재임 2년 동안 4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선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게 이런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미조 투표지 제조 생산에 필요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관철시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그걸로 그냥 평가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허우디가 멀쩡하고 잘생겼고 뭐 말을 잘하고 팝송을 여러분 잘 부르고 이런 건 다 여러분 노내고 제가 자주 여러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세상은 복잡하고 현상이란 것은 헷갈리게 여러분들 이렇게 꼬이고 꼬인 겁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관통하는 간단한 핵심을 볼 수가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딱 저는 두 가지로 그냥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본인이 뻔히 여러분들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야 된다고 애더블룸만 띄우고 관철 못 시켜가지고 선거에서 대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잘못한 게 아니고 선거가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선거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미 본인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장 하나 이름 찍는 것까지 관철을 못 시키고 대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표를 했으면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아는 상태에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애더블룸만 띄우고 선거가 찍지 않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두 명의 여러분들 검사를 우리가 본 겁니다. 윤석열을 검사하고 한동훈 검사가 처신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 본 겁니다. 실수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실수 안 하면 좋지만 뭐 사람이 신도 아니고 저 역시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실수 그냥 한 번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 실수 안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중산층에서 커가지고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통과시키고 검사로서 날린 사람들의 역량이 어떤지를 우리가 본인 다 봤지 않습니까. 정의감이 특별한 것도 없고 역사관이 특별한 것도 없고 가치관이 특별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차라리 그냥 촌출신들을 고르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지각이라도 하니까. 여기 이제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지는 않지만 지금 댓글 남기신 분 가운데 원명재라는 분이 말씀하신 수고하십니다. 제 생에는 선거가 없을 듯 합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인간들 때문에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고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공정선거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 믿는 구석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힘당 당대표 경선이 이준석 씨와 나경훈 후보가 붙었을 때는 숫자로 드러났으니까 다 우리가 밝혔고 김기현 씨가 여러분 당대표가 될 때 그 선거를 누가 공정선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공정선거라고 볼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대 국민의힘의 이런 당대표 경선이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없을 거다.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참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사회의 기초에 해당하는 선거 하나 여러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소수가 되어버렸습니까.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신줄을 놓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를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민경욱 전 의원은 이 판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왜 정치를 해봤습니까. 그 세계 사람들의 이름들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당대표와 대선후보 그리고 총선후보를 뽑는 경선과 공천과정을 위탁관리하는 한 유력인사들과 결탁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덮고 상대에게 영원한 족쇄를 채우는 치명적 결탁의 가능성 상존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모두가 공범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묶어두는 겁니다. 왜 너도 덕봤고 너도 덕봤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저거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이야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들의 생존 방식이며 지금 그들의 급소를 찌르는 수사가 시작도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너도 덕봤잖아. 너도 덕봤지. 너도 덕봤네. 그냥 수위 조절해서 그 정도 그냥 다 그쳐라. 이런 거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15시간 전에 올렸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그 판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예민한 부분을. 정당의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총선 후보를 뽑는 과정 여기에 다 자기들끼리 뭡니까. 쑥듣금 쑥듣금이 뭡니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가 뭐죠. 물려 있으니까 찍소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국민들이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원명제신 말씀처럼 그냥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냐. 물리적 법칙이라는 것은 아무 일에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가비지인 가비지아웃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진 것이 가비지인이 들어가는데 가비지아웃드가 좋은 나라가 남겠습니까. 좋은 나라가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비지를 집어넣으면 가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를 가비지로 집어넣으면 반드시 가비지가 나오게. 나라 전체가 가비지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